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입니다 저자 에른 스티프리트 하니슈 에바 분더러 온기니 김현정 출판사 한경 비피 그럼 시작할게요 들어가는 말 가끔은 단 한 마리의 모기가 우리의 평온을 깨뜨린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둠 속에서 앵앵거리는 모기 한 마리 막 잠이 들려는 찰나에 나타난 모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솟구치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어두운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둘러도 손뼉을 쳐서 잡으려 해도 소용없다 잠은 이미 달아났고 잠을 자기도 글렀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기찮게 구는 모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 일상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불쾌한 일이나 오해 불화 등도 이런 모기와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되지만 쫓아낼 수도 없고 순식간에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다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지 말라는 충고도 더 이상 소용없다 우리는 이렇듯 사소한 것에 당황하고 흥분하는 유별난 행동을 보이곤 한다 나 역시도 그렇고 내 주위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 이 문제는 심리치료사인 내가 진료실에서 내담자와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내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그런 순간에 보다 태연해지는 것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말이다 그들은 불편한 감정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기 위해 온갖 애를 쓴다 자신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유를 찾으려는 생각 즉 모기가 귀찮게 굴 때 일단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은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보다 먼저 자신의 예민함에 화를 낸다 왜 흥분하는지 단번에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흥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적절하게 바라본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적 연구 지식과 최근의 행동치료학적 단초를 배경으로 볼 때 사소한 일에 흥분하는 행동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놀랍게도 모기는 성가신 존재가 아닌 유용한 존재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 심리치료 과정에서 들은 몇몇 일화를 선정했다 이 일화의 주인공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겪은 일의 디테일은 크게 바꾸지 않았다 나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손상된 사람을 수없이 마주쳤다 그들은 계속되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욕구를 존중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1장. 모기와 코끼리에 대하여 며칠째 그대는 나에게 성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대는 내가 이렇게 물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어떤 모기가 그대를 물었는지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훌륭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유익한 가치들을 걸러낸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고 신분 상승을 해야 해 라는 규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동한다 그렇게 되면 작은 실패에도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이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우리가 이 책에서 탐색하려는 코끼리는 이러한 불리한 도식에서 생겨난다 모기 속에 숨은 코끼리의 근원은 여러 연령대에서 중요한 욕구를 처리할 때 경험한 부정적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욕구가 침해되면 흔적이 남는다 즉 약정과 자기 보호 프로그램이 생겨난다 우리는 자기 보호 프로그램을 활성화 함으로써 존중받기 위해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애를 쓴다 말하자면 불쾌하거나 감정을 해치는 상황에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묻기보다 최대한 빨리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경험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기처럼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기본 욕구가 침해되었음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판단하지 못한다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소원과 욕구를 인식하고 실현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아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입은 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후 시대에 성장한 세대는 주로 의무와 규범을 지키고 순응하도록 교육받았다 이를테면 투정하지 않고 밥 먹기, 보잘것 없는 선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찾아와도 반갑게 인사하기, 비판적인 질문하지 않기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릴 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중시하고 표현하는 것보다 자신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운다 이러한 교육으로 자신의 기본 욕구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놓치고 자기 감정의 중요성을 상실하며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는 소망 없는 불행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득이 되는 내면의 안테나는 꺼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만을 수신하는 안테나를 갖게 된다 특히 직장에서는 제약이나 역할이나 원칙에 복종하고 저녁에는 그저 휴식을 취하려고만 한다 비참하게도 그저 휴식 하나만 바라게 되는 것이다 다채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주로 타자에 의해 삶이 결정되면 아주 작은 언짢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모욕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날 위험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자신을 억눌러온 모든 것을 밝혀낸다면 어떤 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못했는지 그 결과 어떤 약점이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은 일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인다고 비난받을 때 보인 반응을 해명하고 그러한 비난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면적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기분의 깊은 의미를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가망은 없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약점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과거와 현재의 문제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불쾌한 감정을 함께 불러일으킨다 이는 마치 주사위 놀이 같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뭐로 되돌아가시오 라고 쓰인 칸 위에 주사위가 떨어진다 그런데 주사위가 떨어진 칸 말하자면 인생의 한 국면에서 우리의 기억은 되돌아갈 때를 떠올리지 못한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불쾌한 감정은 중요한 욕구를 소홀히 했다는 암시일 수 있다 이는 공기와 숨의 관계와도 같다 산의 높이 오를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숨은 더 가빠진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기분이 바뀔 때에도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리를 잘하지 못하는 남편과 다툼을 벌였던 안나의 사례를 관찰해보자 양말 안에 든 코끼리 안나와 패터 사이의 갈등은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안나의 언짢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가 정리에 대한 생각을 조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는 그저 갈등의 한 영역일 뿐이다 그러나 안나의 계속되는 격한 언짢음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숨어 있다 그녀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중요한 기본 욕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각각의 거대한 코끼리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먼저 두 사람의 삶의 배경부터 살펴보자 안나와 패터는 5년 전 퀄른에서 알게 되었고 2년 뒤에 결혼했다 34살의 매력적인 안나는 몇 년 전에 한 중견 기업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유망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패터를 만나기 전까지 혼자 살았다 안나보다 3살 많은 패터는 미넨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한 국제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위해 켈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라인 지방의 생활 방식에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켈른으로 옮긴 것을 행복한 운명이라고 느꼈다 최근에 그는 미넨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안나와 큰 갈등을 빚었다 안나가 자기 경력과 상관없는 반일 근무를 받아들일까? 그녀가 친구들을 떠날 수 있을까? 패터는 켈른에 남아서 새 직장을 구해보겠다고 제안했지만 안나는 내키지 않았다 패터를 사랑한 안나는 그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에 결국 미넨으로 이사했다 그때까지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안나는 침울해했다 안나와 패터는 상담을 받으려고 나를 찾아왔다 안나가 먼저 패터에게 제안했고 패터가 받아들였다 패터 역시 안나의 계속되는 불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나의 불평이 자신을 점점 절망에 빠뜨린다고 토로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주 다투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녀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납득이 같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과격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패터는 고개를 접거나 이마에 짜증스런 주름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벗어둔 양말을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나중에 치울게 라거나 양말이 그렇게 거슬리면 당신이 직접 치우면 되잖아 라고 말해서 갈등을 더 크게 키웠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양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웠고 그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다 그냥 싫단 말이야 라는 안나의 해명에서는 어떤 인식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나는 당신 하녀가 아니야 라는 말로 분노를 터뜨렸을 때 그녀는 코끼리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당신은 하녀가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라는 무익한 대답을 했다 이따금씩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발끈하기도 했다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앞으로는 양말을 절대로 아무데나 벗어들지 않을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발 불평 좀 그만해 간혹 페터는 앞으로 노력할게 라는 건설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면 안나는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했다 안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페터의 억지 약속을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안나와 페터의 집에서 양말은 빨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에 놓인 핵심 문제다 하지만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만일 안나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페터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주 화가 나 나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난 뭐라고 했지 내 일상은 대부분 정리하는 거잖아 나는 더 흥미로운 일을 찾고 싶어 또는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덜 힘들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 거야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는 게 나의 최고 행복이겠어? 나는 미넨에서의 삶이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아이를 낳고 싶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차마 말을 꺼낼 순 없었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솔직히 나는 당신이 부러워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당신이 인정받는 당신이 성공을 경험하는 당신이 부럽단 말이야 가끔은 중요한 일 때문에 생기는 당신의 직장 문제도 부러워 이제 코끼리의 윤곽이 서서히 보일 것이다 근본적인 불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안나는 자신이 인정 이해 자기 결정과 같은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종종 화가 났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만을 보다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고 본질적인 원인은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원하건 원치 않건 응당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안나의 내적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해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 청결은 매우 중요해 같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나는 완벽한 수준에 이르려는 노력이 마치 자기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적합한 수단인 것처럼 행동한다 규범을 따르라 그러면 당신의 안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든 위험과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는 모토에 따라서 말이다 안나는 자신이 처하는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보여준 본보기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신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교육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는 질문 즉 의미 충족과 삶의 만족이라는 문제에 맞서는 안나의 보호기제는 매우 편협해 보이며 그녀의 남다른 성찰 능력과도 모순된다 그녀에게는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게는 중요한 기본 욕구의 자절을 문제 삼는 것보다 양말을 문제 삼는 것이 더 수월하다 인생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불만을 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안나의 외적 이미지 그녀의 확실한 행동과 직업적 능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녀의 자조성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안나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증적인 충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녀의 인생사를 관찰하면 그녀의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패터와 안나의 갈등을 보면 널부러진 양말이 이 부부에게 모기인지 아니면 코끼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패터가 양말로 벌어진 다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 안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좌절되었다고 느낀다 패터는 복잡한 갈등에서 비켜나기 위해 양말 문제를 모기처럼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안나는 계속해서 신경쓴다 그녀는 정리정돈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말하자면 모기 안에 코끼리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는 견해상의 문제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가 코끼리의 문제라고 예감했다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훌륭한 싸움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누구나 막다른 골목이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 일화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 친구, 배우자, 동료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종종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단순한 하지만 감정적으로 무거운 일상을 상황이다 이 상황을 그 이전의 경험과 연관시켜 관찰하면 보다 명확한 모습이 드러난다 현재의 불쾌감은 과거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에 빠지면 먼저 곰곰이 생각해봐야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본 욕구를 인식할 수 있다 단순한 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흥분이 반복되는 것은 그 감정이 빙산의 일각임을 암시한다 본질적인 부분은 감춰진 상태에서 그저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부족하다 이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풀리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계기로 매우 불쾌한 감정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과거와 현재에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감정이 깨어나고 과거의 가공 패턴이 활성화된다 과거의 패턴은 현재 삶에서 우리의 욕구 충족을 촉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를 매우 흥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먼 과거에서 이 패턴은 문제를 극복하는 최고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패턴은 비록 시대에 뒤처지긴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의 애정이 식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쓴다 또한 소외감을 빨리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먼저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이 두 패턴은 간혹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문제 해결 전략은 오래 지속된다 또한 과거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이나 불안을 느낄 때 주저하지 않고 과거의 방법을 다시 사용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화내야 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 올바른 때에 화를 내는 것 화내야 할 일에 화를 내는 것 제대로 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2장 보이지 않는 코끼리 분노하는 옆집 여자 자동차에 난 흠집 널부러진 양말 짤막한 통화 이러한 사소한 일에 그토록 크게 흥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소한 일은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 매우 예민한 약점을 건드린다 그렇다면 이런 예민함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안나와 패터 인생사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와 과거의 주제는 마치 퍼즐놀이처럼 놀랄 정도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사건에 대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꽉 끼는 새 신발을 신고 산책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발을 가볍게 쬐는 느낌만 들겠지만 계속 걷다 보면 통증이 반복되고 결국 피부가 까져서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난다 그는 통증을 최대한 덜 느끼도록 절뚝거리면서 사람들이 가득 찬 지하철에 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의 발을 밟는다 그는 반사적으로 소리치며 평소와 달리 큰 소리로 욕을 내뱉는다 빌어먹을 조심 좀 하지 못하겠어요 발을 밟은 사람은 말 그대로 그의 약점을 건드렸다 물론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다 신발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 알 리가 있겠는가 이 신발을 선택한 것 너무 오래 걸은 것 통증을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 산책을 중단한 것 실수로 상처난 발을 밟힌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는 실망감과 불쾌감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신체적 통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본 욕구가 손상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과정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원인도 분명해진다 그는 발을 밟은 사람에게 자신이 왜 그리 격하게 반응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끼리라면 사정이 다르다 다시 말해 마음속 약점은 이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생겨나지만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 왜냐하면 기본 욕구의 손상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예민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당연히 화가 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예시에서도 신발이 정말로 어디를 아프게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으면 편안해진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반면 불쾌한 감정은 그렇지 못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더 쉽다 이를테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고 지루해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아무 걱정도 하고 싶지 않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때 어떤 욕구가 좌절되거나 위협당할까 인간의 일반적인 기본 욕구는 도대체 무엇일까 기본 욕구는 코끼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본 욕구는 인간관계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몇몇 기본 욕구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존재하며 또 다른 기본 욕구는 나중에 생겨나서 문화적 영향에 따라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다 기본 욕구는 특히 아동기에 충족되어야 건강하게 발달한다 내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즉 초기 아동기에 아동과 꾸준히 접촉하는 애착 인물이 안정과 애정 긍정적 자극 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내발달은 해를 입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기본 욕구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개인적 소망 예를 들어 언젠가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는 소망 조용히 책을 읽고 싶다는 소망 태평하게 해변에 누워있고 싶다는 소망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싶다는 소망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싶다는 소망 이성에게 호감을 받고 싶다는 소망 등과 구분된다 물론 이러한 소망은 기본 욕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행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눈에 띌 정도로 큰 자동차나 소셜미디어에 팔로워 텔레비전 출연 등은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축제는 소속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망과 충족은 오히려 목적을 위한 수단 즉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자신을 공격하지 못할 것 같고 소형차 운전자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이는 크고 강력한 SUV 자동차를 갖고 싶다면 이는 그런 차를 갖고 싶다는 생각보다 안정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다 몇 가지 소망이 충족되면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순 있지만 행복은 본질적으로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 기본 욕구는 이와 다르다 즉 기본 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마음의 평정은 위험에 처하고 그 결과 신체적 건강도 위협받는다 따라서 기본 욕구의 충족은 행복의 토대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기본 욕구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압도당하거나 오해를 받는다고 느낄 경우 이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고 사랑이 응답받고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불쾌한 경험을 피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저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으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